진짜 2분의 1으로 쓸만해? 잘 가라 이렇게 넌 매달화되었다 매달도 안주는 거 아니야 이거? 매달도 안줘 대리야 개꺼번 줬어 아 개.. 개.. 길가면 지금 받은 거야? 무슨 걸.. 얘 바측클로 받은 건가 근데? 바측클로 받은 걸로 봤는데 난? 그래? 어 여기있다 버튼 아 또 있어 올라가는 거 진짜 손이 없다 얘네 다 치였구나? 길가면 씨를 잘못 받는 거야 어 그래도 짧아 거기다 안 걸려 다행이다 가자 가자 하나는 그래도 둥둥 떠다니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 그치? 다 왔다 어휴 다크웨어 리오 이제 간대 아휴 엄청 머네요 어 저거 여기 저기 가는데 저거 한샤골인 것 같아 지금 언제나.. 언.. 언제나 밤? 어 열차인데? 오 할로윈인데? 그러네 이거 미스찍? 이게 나왔던 그 빈종결차 아니야 이거 어흰 열이 히히힣 어흑 히히힣 히히힣 아흐 히힣 히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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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힣 이거 이거 괜찮아요? 그냥 할로윙 끄는거네 그냥 그치 마열차인줄 알았는데 일반열차였다고? 귀엽다 사보틴 저 얼마나 센데 맞아 욕구로다가 바늘 천개 맞으면 어떡하냐고 역시 쟤 잡으려면 엄청 힘들겠다 사보틴 여기 있다 저 사보틴 인형 나오면 살 것 같은 어우 나도 너무 귀여워 피규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 저거 봐 응 퀘스트? 하이 슈퍼 하이킹 아하 아 잡초 타야겠죠 슈퍼 갑시다 어 지경구가 탈출해서 너무 다행이야 괜찮아 앞으로 더 나오겠지 흐흐흐흐흐흐흐 제발 맥구조만 맥구조만 좀 덜 지겹게 오오 문이 있다 아 맞다 확인해봅시다 진화 시켜? 시켜? 누구? 뭐 확인해봐 아 맞다 진화 진화 잼케이스에서 제 진화 시켜서 사실 이미 시바로 바꾸죠 일단 해놓읍시다 데이미 시바로 사실 이미 블리자가 있어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는 한데 이제 레벨도 제가 더 먹고 그리고 미라주 보도 와서 찍을 수 있나? 다섯개야 찍을 수 있을까? 어 슈팅 레이 아 이제야 생겼어 어 다행이야 어? 메가 샤크도 8개나 있네 습레더를 찍어줘 아 이거 뭐야 거의 다 찍었어 저것도 근데 샤크 다시 나기는 뭐 크리티컬 보기에서 자신의 물리공격이 상상 샤크 카이드로 트위스터 오케이 방어 무시야? 마법 데미지 됐다 쭉쭉 가면 되겠네요 무슨 옷 미라스톤야? 크리티컬 룰업의 미라스톤 오전 괜찮다 왜냐면 크리티컬 들어가면 데미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 다 찍었었지 맞다 얘 다 찍었어? 할 거 없어 히바 한번 봐 뭐 있나? 멜비스바 일단 미라스톤 쭉쭉 가자 슬로우 쭉 가자 이제 파크드래곤 사실 잘 쓰지도 않지만 맞아 근데 이 전체역이 아 썬드로스 이미 찍었구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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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지 볼까 레드드래곤 콰지콰지 어 이건 찍어놔야겠다 콰지콰지 어 이건 찍어놓을까 콰지콰지 어차피 쟤 있지 않나 근데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쟤 빼게 되면 아 근데 얘 어차피 진화를 시켜놔야 되는구나 오이 파이어브레스 이거 맞고 우리 엄청 많이 달아 의외로 빨리 인데? 전체 공격 이에는 오 플레오스타 이게 진짜 많이 아프거든 공격하면 땡대로 반겨 불로 쓰면 나쁘진 않네요 다 불계열이네요 일단은 전개가 있는게 좋으니까 진화라 시키지 말죠 전개 한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어쨌든 불은 지금 다 있으니까 갑시다 그냥 저거 타고 올라가서 때려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가 가자 고대의 도서가 엄청 크네 되게 밝아보이는 거 아니었네 어 어 악마 같은게 있는데 그러래 고대의 도서가 도서관 도서관이 아니었어 도서관이 아니었어 나는 평생 익녀어 스크래 여기서 어둠을 쓰라고 했었다 이거지 그렇겠지 이거 자체가 마을이구나 어허 무섭다 흡혈기 흡혈기 아니야? 그치 어 그러네 흡혈기인거 같은데 역시나 흡혈기가 아니라 변비 같은데 오 클라우드 오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팔 주인공보다 더 어울린다 팔 주인공은 뭔가 좀 어색했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났네요 오 월스타일 둘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안 돼 니네가 작은 상태여야돼 흐흐흐흐 흐흐흐 조금 다르네요 머리를 더 기르면 클라우드머 스타일야 아 슈팅이 11이라서 저거 아 진짜? 어 밤빠이야 밤빠이어야 이름이? 배빠이어가 밤빠이어야 밤빠이야 밤빠이어구나 암석 써 없어진다 아 어 물에 약해 물-2 이거 뭐야 쟤를 해라 썼나? 네 다 물이 약하네요. 아이 없어 근데 저게. 싸워야지. 우선은 때려. 우와! 역시 표를. 얼마 안 나네? 뭐 왔다. 슈팅미 한번 써봐야지. 얼마나 셀까? 또 왜 저기에도 약. 그거 주웠네? 아껴다 나중에. 아 물에 약하다고 그랬나? 어. 물에 약해. 워터가. 이 모잘라. 워터가! 굿. 얜 자이레인이다. 케알. 이제야 슈팅레이를 쓸 수 있었는데. 이쪽이 아까우니까. 빡. 오오. 크리즈 잘 뜨네. 굿. 아 얘네보고 되돌아가서 홀리드래곤을 잡아갔다고? 오. 울러 진짜 울러. 맞아. 목소리 안올리는데? 뭐지? 뭐지? 아닌가? 중이병스러운 목소리에서 좀 올리나? 충이병스러운 목소리. 오오. 바깥은 지금 저 천재가 되어 있구나. 드라큘라 천재가 되어 있구나. 그러래. 단파이어랑? 세리스? 오! 옷이 되게. 되게 별론데? 세리스 너무. 못생겼다 여기서. 옷이. 세리스 짱짱인데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irm껏 이 엠이 insanely sage. 오. 예 근데 엄청 이상하셨을ỡ 나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풍론가 정치게 되 gjorde. 이곳에서 그? 누가 또 있어? 누구지? 오 시드 아 시드 뭐야? 로봇이요? 우리 다는 그 시드가 아닌데? 이 버전에서 시드가 로봇이구나 땅톡이요? 어 메리쿠라니에요? 아 바로 기부감사무와 이 버전에서 시드가 잃어버렸어요 또는 이 버전에서 시드가 잃어버렸어요 이 버전에서 시드가 잃어버렸어요 그나리요 코스와미라 자지않고 잃을 수 있게 자신을 개조 시켰대 이럴 수가 영혼이 들어가고 있어 어? 무슨 말이야? 그치... 근데 그치즈가 부끄러워... 그치즈가 부끄러워지 않나요? 또... 또 부끄러워지 않나요? 좋은 거 같아요! 타마는 굉장히 프레그랜스하고 좋은 향이 되어있어요! 그치즈가 부끄러워져서 란의 존재가 되어있어요! 불닭스러운 향이 되어있어요 모르겠지 모르겠지 말아! 아니요, 프레그랜스까는 놓고 이번엔 타마는 아무것도 없어서 서전히 으흐흐흫 흐흫흫흫흫 흐흫흫흫흫흫 흫will 흫흫흣흫흫 이게 설마 한 번 깰 때 마다 그 붉은색이랑 파란색 이인데 파란색만 남는거 자네 예언? 아 그렇겠다 붉은대어는 점점 사라지고 파란디어만 남는 왕뱀패하자면 되겠지 책을 모르겠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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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그 그 그 생긴 kes 그 뭐야, 이 스토커다가 순순중인데 역시 예상대로군 왕 잡으러 가야되네요 왕 뱀패아 잡으면 되나 봐 그럼 걔가 키를 덮고 있겠지? 정확했지? 그렇구나 치오스타 밤바이아는 치오스타 밤바이아 에이 오 춥다 이제 갑자기 근데 후추어졌어 갈쌀하래요 뭐지? 그럼 크라우드 야츠야가 도착할 곳 아니 도착할 곳은 없었지? 응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아 예 예 하하, 이 뱅키터가... 하하, 이 뱅키터가... 하하! 아! 아! 미라쥬가 상대인다면, 밴파이어라고 말하자면, 밴파이어라고 말하자면, 단단코인이라고 말하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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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목소리는 성인인데, 애들이 초딩이라고? 어, 세이브, 세이브 네, 이거 팟판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7편에 나오는 애도 나오고 6에 나오는 애도 나오고 네, 다 나옵니다 걸쳐 걸쳐 나와요, 걸쳐 걸쳐 그리고 옛날 팟판들은 다 SD였어 맞아 6까지는 6까지는 다 SD였고 그 다음에 다시 크게 크게 나왔다가, 다시 한 번 SD 나왔다가, 다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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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돌아다닐 애도 SD였잖아, 결국 그렇지 맵 돌아다닐 애도 SD였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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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예 바로 보내준다 좋다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 싸우나요? 아, 싸웁니다 약간 포켓몬화 됐지만 맞아요 응 열차 무덤 아, 이래서 열차 무덤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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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피지시 필요하군 치워주나 보다 아 바로 걸렸네 하얀색 아 있네 아이스 베트 언제 걸었지 저걸? 어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대 다 어둠이야 얘네는 다 죽여 죽여 얘 물에 약해 어 저거 한번 써봐 아 저거 슈팅 레이 슈팅 레이 쓰기도 힘든데 슈팅 레이 슈팅 레이 슈팅 레이 오우 야 10단은 저거는 있네 천씩 다네 전체로 천씩 다네 전체로 슈팅 레이 슈팅aken 없애 슈팅 슈 vantage 슈팅 우울